오늘 오후 국회에선 3일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25만원법 금투세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본회의 법안 상정 문제를 두고서도 경론이 오가고 있는데요. 국회에 연결합니다. 소재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정부질문 3일차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세수결손 상황과 전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격론이 오갈 전망입니다. 내년 실시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여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유예 내지 완화론이 나와 관련 내용이 다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인 만큼 법안 상정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 대정부질문 종료 뒤 지역화폐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들 법안 처리를 둘러싼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 부분이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거란 권측입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빠른 특검법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은 예외적인 법안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를 두고 여야 모두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증원 유예, 관련자, 경질 등 조건을 내건 의료계 동참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전제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며 의료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격차 해소 등을 주제로 부산을 방문하는 길에 의료현장을 찾는 등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의료계 동참을 촉구하는 가운데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내후년 의대 증원의 합리적 결정 등을 요구사항으로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료대란 대책특위를 열어 농어촌 의료취약지 병원협의회 관담회를 갖고 명절 의료대책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ший